준서 이사 갔대? 이사한 데 갔대? 네 저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어 여기 중국집도 있고 그제? 삼촌 뭐 돈 필요하시면 언제나 있어도 더 없겠어요 야 여기 빌딩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감나무도 있고 여기 3층이잖아 네 여기 다솔하우스요 아 다솔하우스? 302호 아 뭐 괜찮네 여기 동네 뭔가 싶으면 해봐서 여기가 준서 이사 온대입니다 302호 네 주변 이쪽으로 한바퀴 쫙 걸고 양계역에서 내리면 되는데 우리는 갑니다